XSFM입니다. I, D, W, K 윤세민 에디터는 교황이 나온 다큐멘터리를 봤나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우리 중에 선생만 본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의 이름이 뭔가요? 선생님입니다. 까먹었습니다. 당당합니다. 손인상입니다. 대본에 적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다큐멘터리 제목이 프란치스코입니다. 멋지다. 이름이잖아. 자기 이름. 투팍이 나온 영화 제목 이름이 아마루. 그렇죠. 투팍 이름이 아마루예요? 투팍 아마루 사커. 사커는 축구고. 샤커. 샤커. 미스터 샤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간좋은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이지보 전화영어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불프 시즌입니다. 저희도 불프 시즌 관련 행사를 합니다. 짤막 하나만 있습니다. 가장 먼저 1년에 한 번 액세스몰에만 있는 불프가 있습니다. 네. 여긴 미국도 아닌데 레노버 블랙프라이데이입니다. 올해는 무려 15대의 노트북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첫 해에 두댄가 세댄가 해놓고서 아 그랬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만상 피디가 심심해서 새벽에 열어봤는데 바로 나가서 아 맞다. 기억납니다. 두댄가 세대를 새벽에 열었는데 열저마자 나갔죠? 맞아요. 그래서 많이 빼왔습니다. 이번엔 15대입니다. 액세스몰에서 사양을 보시고 모델을 따로 검색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레노버 할인행사가도 세지만 액세스 FM의 쿠폰가가 약간 더 저렴합니다.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제품은 모두 단순 변심으로 개봉도 안 한 단순 미개봉 반품 제품입니다. 원래 이런 제품들은 보통 내부 직원들이 선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레노버 직원들의 선구매 특권조차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사면 그 다음에 남은 물건을 가져갑니다. 아...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20일 프라이데이부터 27일 프라이데이까지 일주일 동안 구매가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달을 해드리죠. 액세스 FM의 레노버 할인코드가 외부로 유출되고 공유돼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뭐 게시판에서도 공유되고 이랬던 모양이죠. 네. 광고를 주는 레노버의 입장도 저희의 입장도 곤란한 거예요.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실 것을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표쇄적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온 건데 이게 알려지면 타업체에 피해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저희도 좀 고민스러운 거죠. 일단 쿠폰 코드명을 액세스 FM 숫자 2 액세스 FM 2 레노버로 변경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가족, 친지, 친구까지만 과급적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액세스 FM의 2020 WS 원래는 FW인데요. 그렇습니다. 시기상 WS 의류가 발매가 됩니다. 11월 21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고요. 이번에 특기할 만한 점은 종류가 많아요. 겁나 많습니다. 일단 요파씨는 폭주를 해서 4종이 나옵니다. 프로버 후디 집업 후디 맨투맨 2종 맨투맨은 블랙과 아이보리 2종입니다. 후디도 블랙과 아이보리 2종입니다. 네. 그리고 그알실 2종 후디와 맨투맨 2종이 나갑니다. 그알실 대문 색깔 후디 후디와 맨투맨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한 우울하게슬이 비싸던 박스 야간에 리플렉티브니까 앞에서 차가 하이비를 켜고 오면 번쩍하죠. 네. 야간 교통사고율을 낮출 수 있고요. FW로서는 지금 현재까지 사상 최대의 물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해에 2015년 말이었나요? 2016년 초였나요? 4번 했을 때에 비해서 4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좀 쓸데없는 얘기인데요.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춰서 나가나요? 누가 비춰서 나가죠? 네. 잠시만요. 실험을 한번 해보죠. 지금 사실 모자도 테스트 중인데 올 겨울에는 못 내보냅니다. 태양권! 지금 실험 중이고 지금 이렇게 생긴 것이 나갈지는 모르겠네요. 좀 샘플이죠? 네. 의류가 이렇게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뉴스라운드업입니다. 영래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영어로 RCEP이 체결됐습니다. 네. 한중일 그리고 아세안과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함께 참여하는 FTA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FTA입니다. 그럼요. 특히 여기에 한중일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한국과 일본은 최초의 FT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물론 FTA와의 개념 차이가 살짝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해당하는 국가의 인구를 합치면 약 22억 명으로 인구로나 GDP로나 전세계의 30% 정도 규모입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철강, 섬유, 기계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의 수출이 강화될 예정이고요. 그렇고요. 반면 농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관련 언론에서 자세히 다뤄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 민간 품목인 쌀, 고추, 마늘, 양파 등은 관세가 유지됩니다. 네. 한편 우리도 우리인데 중국의 수출길이 확 열렸잖아요. 네. 미국을 제외한 수출길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약간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중국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재미있습니다. 일단 아세안 국가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고요. 네.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BTS가 아니더라도 2010년대 후반에서 말쯤에 비슷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비영어, 비미국 뮤지션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탈서구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어도 진행되던 일입니다. 몇몇 당사국의 입장. 이게 언론이 좀 들비쳐주는 것 같아서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의 보수지들을 보니까요. R7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인도태평양 라인의 핵심 멤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는 태도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겁이 좀 많아 보이죠? 무슨 경제지가 도움을 생각이 없냐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국내 보수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때그때 맞는 파트너를 선택하겠다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아주 멀리서 보면요. 아시아를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 발목 잡힌 극우의 태도를 어느 정도 경제지들이 보여준다는 점이 독특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반대할 만한 일인가? 인도는 대중 무역적자가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라는 걱정에 대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빠지는 선택을 한 걸로 보이고요. 미국의 최근에는요. 실제로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사우스파크의 명대사. 대퇴키너 집스. 종교 과세. 종교 과세가 아니지. 그거 말고 캐나다인들이 쳐들어와서 직업을 다 뺏어간다. 외계인들이. 실제로 정치권에서 먹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우스파크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그게 개농담이었죠. 트럼프가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적으로 멍청하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분간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도 되고 TPP에 복귀하겠다는 뜻도 됩니다. 미 의회는 전체적으로 TPP가 외국의 일자리를 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중국하고의 경쟁은 할 수 있는 곳에서 하고 아시아하고의 교역을 따로 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뻣뻣하게 굴면 왠지 먼 미래에는 우리가 죽기 전에 미국의 슈퍼 301조를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국가는 어려운 걸 해냈다. 중국 시장과 아세안 시장을 좀 더 공격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하는데 언론을 보니까 경제는 됐고 중국이랑 왜 뭘 하냐면서 비난은 일세 얘기예요. 자동차하고 철강업계는 지금 아세안 시장으로 달려갈 것이고 다른 많은 업체들도 한류에 편승하는 아세안 및 중국 업체들과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를 갖는 걸로 보이고요. 그냥 언론 기사들을 정리해보면 그렇고요. 농촌은 알려드린 대로 쌀을 지켜냈고요. 수출품목은 즐겁고요. 다만 열대과일의 수입에 대해서 주목하는 기사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도 경작지역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지자체들이 발벗고 나서서 밀어주는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관세를 줄이는 무역협정은 아세안 공업국들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제조업의 OEM 경력이 가장 길고 풍부한 곳이니까요. 아직도 경쟁력이 있고요. 그렇죠. 아직 가격 경쟁력이 있을 때 수출을 많이 해봐야 되고 중국하고 경쟁하는 훈련을 하고 싶다는 거죠. 중국은 일대일로는 모든 돈과 물건이 중국을 통해 지나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베트남이나 필리핀은 그냥 호주, 한국, 일본하고 직거래하고 싶습니다. 싱가포르는 홍콩이 내리막길이라는 예상이 지금 지배적이기 때문에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공고히 하고 싶습니다. 이게 FTA와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면 좋은데 지식재산권과 투자정책 같은 것들도 들어있죠. FTA는. 그거가 들어가는 CPTPP를 맺을 때가 오면 그때쯤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을 겁니다. 싱가포르는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협정의 주도권을 아세안이 붙잡고 가려고 했다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공부하다 느낀 건데 이거 관련된 헛소리를 해줄 경제학자를 좀 섭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헛소리를 하면 안 되죠. 경제학자는 보통 헛소리하는데. 그렇게 직업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요파시에서 맨날 직업 비하한다고 섭시자들한테 뭐라 그러더니. 누가 밑에 가래? 승준이가 그러지. 맞다. 아무튼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경제학자를. 다음 뉴스 보시죠. 스포츠서울의 장강훈 기자가 삼성라이온즈의 윤성한 선수와의 통화를 통해서 본인의 오보에 대한 윤성한 선수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네. 오보가 있었다는군요. 이게 사실 되게 웃긴 문장이에요. 네. 본인의 오보를 사과한 게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가 거짓말 해놓고 그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거짓말 당한 사람한테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심경을 전했어요. 네. 스포츠서울의 장강훈 기자는 11월 16일에 A 선수가 도박 때문에 100억대의 빚을 쳐서 잠적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네. 기사의 내용은 A 선수를 윤성한 선수라고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구역질 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연예와 스포츠 관련 기사들을 보면 A라고 써놓고 맞출 수 있게 20고개를 다 해줍니다. 그렇죠. 기사 안에서. 마침 구단과 은퇴와 방출을 두고 소통이 안 됐던 시점이었어요. 네. 윤성한 기사와 삼성라이온즈가. 삼성라이온즈는 기사가 나오자 윤성한 선수를 방출하기로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걱정했던 문제가 지금 터진 겁니다. 그동안 기소만 돼도 선수를 방출하거나 했거든요. 네. 이건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무죄 추정에 맞지 않죠. 아니 항소를 하면 삼심까지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나 다른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서 해당 내용은 사실 무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지인에게 3억을 빌리고 이를 안 갚아서 피소를 당했던 것을 100억대의 도박빚으로 과장하여 쓴 기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관련된 후속 보도를 앞시고 이게 허위라고 밝혀지기 전까지 스포츠적으로 몇 개의 기사를 더 냈고 사실상 윤성한 선수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현재까지 사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야구 팬들이. 그렇죠. 생각해보면요. 네이버하고 다음이 뉴스 구성에 대해서 책임없는 척 뒷짐을 종종 지는 이유는 상당 부분 구성의 권력이 각 언론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사 선에서 포털 위에다가 얹고 싶은 기사를 얹어놓습니다. 그 문제가 윤성한 선수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기자가 오판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프랜차이즈 선수의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해프닝으로 끝났다느니 하는 기사들만 자꾸 포털 위로 올라옵니다. 해프닝으로 끝나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기자가 오보를 냈다가 맞는 말이잖아요. 네. 기자의 무능하고 잦은 실패를 변수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즉 전지적 3인칭 저널리즘의 심각성입니다. 이거 이제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이거 지겹다고 생각하시지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좀 느꼈어요. 엠파게 가봤어요? 오랜만에? 유저분들이 스포츠서울 기자에 대해서 막 천인공로할 이상한 희대의 이상한 사람이 나온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자 회사마다 열의 하나, 다섯 명의 하나쯤 있다는 거 발굴되고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은 적폐인데요. 정치가 쇄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히 시장하고 시민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결된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의 유튜브 채널 중 이래도 되나요 코너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로 클릭수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영상으로 전하는 코너입니다. 그런데 이제 썸네일이나 제목에 코로나19로 뜸해진 성관계, 참사 현장에서 섹시 사진, 19금 일러스트 등등의 선정적인 제목과 썸네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돈을 많이 번다, 누가 돈을 펑펑 쓴다 등의 자극적인 제목이나 중국이나 특정계층을 혐오하는 뉘앙스의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18일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영상을 보니까 이 내용은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면허증을 반납하는 운전자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이 미온적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내용은 멀쩡하죠? 언론이 할 만한 지적이죠. 그런데 이 영상의 제목은 어이쿠 못 봤네. 면허증 반납 꺼리는 고령 운전자들입니다. 이런 식이죠? 내용과는 다르게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이쿠 못 봤네 라는 말은 영상 어디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제 한 인구 대비 집을 사는 비율이 한국인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외국인들에 대한 보도도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제목은 당연히 제노포비아적입니다. 아까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몇몇 젊은 기자들께 지나가다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현장 상황을 가르쳐주셨어요? 선배들이 무슨 쓰고 하는 원칙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멘탈을 다잡아주지도 않는다. 가르치는 게 없대요. 제가 아는 아는 잘되는 업계는요. 인수인계가 잘됩니다. 배우는 동안에 토론도 하고 개선도 하거든요. 가르치는 선배들도. 그런데 그런 게 잘된다는 언론사를 최근에 못 봤습니다. 제가 기자들 볼 때마다 많이 듣고 하는데 게다가 이 젊은 친구들이 할당량을 막 채우다가 우라카이를 하거나 못된 제목을 써서 조회수를 많이 뽑으면 아주 윗선에서 간혹 지나갔다 칭찬해줍니다. 한 번 인사한 적도 없는 사이인데 미친 또라이가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민족 혐오나 제노포비아를 퍼뜨리는 언론에 연간 수백억의 혈세가 들어가다니 이래도 되나요? 라는 기사를 이분들이 쓰신다면 봐주겠습니다. 그쯤은 해야 돌려주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너무 속 좁죠? 이게 약간 아까 알셉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약간 언론사의 트렌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알셉 같은 게 우리나라가 돈을 더 번다,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클릭을 모았다면 이번에는 중국? 그렇죠. 정부가 중국이랑 또 뭘 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클릭 수가 올라가는 걸 아니까 중국만 찾죠. 외교와 관련돼서 주변에 있는 한 나라를 무조건 혐오하면 망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퍼뜨려줘야 됩니다. 이 메시지는. 외교 중이죠. 네. 다음은요.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 명이 현재 대규모 정리 해고에 반발하여 무기한 단식 농성 중입니다. 좀 됐습니다. 17일에는 민주노총, 종교계, 정의당 등으로 구성된 이스타항공 시민사회 공동대책위가 출범하여 정리 해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이면 여기 들어갔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스타항공은 올해 2월 40%의 임금을 지급했고 3월부터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작년 말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이 인수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제주항공은 채불임금 부담을 거절하고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네. 한편 창업주이자 대주주인 이상직위원은 6월에 이미 거의 의미가 없는 가족의 지분 포기를 선언하면서 임금체불과 경영학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타항공은 M&A가 결렬되고 9월 7일 640명의 직원들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노조가 주로 한국노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노총 관련 인사들 많잖아요.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에 따르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농성장에 딱 한 명 찾아오긴 했댑니다. 마포의 노웅래 의원이라는데. 중요한 사람은 여전히 무소속 이상직 의원입니다. 이강래 전 도공사장 관련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당은 뭐 하느냐라는 질문도 좋은 질문인데요. 만약에 여당이 정말 그렇게 미온적인 것 같으면 정치부 기자들이 이상직 의원의 지역구를 들르고 전 비서들을 만나고 그래서 누구랑 친하며 누구랑 인맥을 쌓았으며 누가 이상직한테 빚지고 있는지를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다음 보시죠. 애플이 미국시간 11월 10일에 실리콘 M1을 공개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실리콘 M1은 SOC 형태로 구성이 되어서 시스템 온 칩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주 커다란 다리나 지하철역으로 구성되어 있진 않고요. 그렇습니다. CPU, GPU, 메모리가 하나의 칩 안에 모두 들어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는 전력 대비 성능이 깜놀이라고 합니다. 최초로는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13형 맥 미니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얘기는 인텔과 NDB와 ARM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리고 지금 방금 이야기 드렸던 말씀에 좀 이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맥 미니에 같은 칩이 적용된다. 아니, 노트북 하나에만도 여러 가지의 CPU가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데 여러 가지의 GPU가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데 자기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하나만 들어가 있는가? 같은 모델만 들어가 있는가? 그러면 아무도 맥북 프로를 안 사게 되겠죠? i3, i5, i7도 아니고 말이죠. 이건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모바일 CPU에서 나온 그 DNA로부터 뻗어나온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SSD 빼고 다 갖다 넣은 드래곤볼입니다. 이러면 이제 엄청 작아지고 전력 효율이 좋아지겠죠? 실제로 궁금해서 이 모델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찾아봤는데 맥북 에어는 펜리스입니다. 이 칩이 같은 칩을 쓴다는 건 연산 능력이 높아졌다고 깜짝 놀라던 시대가 끝났다고 본 것 같기도 해요. 애플 입장에서는. 모든 제품군에 동일한 칩을 갖다 박는 것은 제가 처음 봅니다. 근데 멋지면서도 좀 남의 얘기죠. 게임 콘솔이 신모델이 나오는데 오랜 세월이 걸려도 괜찮은 이유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서로에게 최적화를 했기 때문이죠. 게임에 맞춰서요. PS와 엑스박스가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도 되는 이유는 애플은 결국 그 최적화의 끝판왕 이라는 그 본래의 아이덴티티를 더 강화시키기로 했다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것도 백방으로 뒤져봤습니다. 해킹토시 쓸 수 없답니다. 느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겁나 느려진답니다. 잡스가 살아있다면 안 그랬을 거라는 노래를 오랫동안 부르던 매체들이 덜어있죠. 잡스가 살아있었어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M1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 보시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무슨중앙회, 무슨 무슨협회 등의 재개라고 부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재개가 법무부, 공정위, 금융위를 만나서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준다고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재개는 공정위의 정석고발권 폐지,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주주 우려권 3% 제한 등의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를 전했고요. 정부는 알겠지만 원한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지들에 대해 좀 궁금한 지점, 혹은 국민의힘에게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인데 이거 안 물어뜯더라고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옛날 같으면 이거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어가지고 경제지가 계속 물어뜯고 난리가 나고 기업 다 죽는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코러스가. 이게 지금 경제지들이 집값하고 중국하고 이런 거에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기업을 안 도와주고 있어요. 요즘은 경제지의 주인들이 좀 바뀌었나 하는 의심도 듭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들이 경제지에 얼만큼 침투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검찰 수호가 늘 일면 이슈가 되면 민주당이 좋아요. 이런 일을 스무스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경제지의 뒤통수 뒤로 지나가면서. 기업의 지배구조가 단순할수록 3% 의결권 제한룰이 아프게 작용합니다. 경총도 하는 말입니다. 단순한 지배구조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런 심각한 위협을 밟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그렇죠. 원래 4대4였는데 지금 분명히 얼라이를 끊었어요. 그렇습니다. 얼라이를 끊고 전셋값 팀으로. 뭘 얼라이를 끊어. 미니맵을 봤는데 가만히 있어. 자든지 라면 물 들어갔든지 그런 느낌입니다. 경제지 여러분 도와주세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아마존이 11번가의 지분 참여 약정을 체결하면서 국내 시장에 진출합니다. 네. 아마존은 11번가의 약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번가에서는 아마존과의 협력으로 11번가에서 아마존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런칭 준비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서 디테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도자료들만 뿌려놨습니다. 관계자가 언론에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마존이 처음부터 투자를 염두에 두고 11번가 사업을 논의했다라는 말을 했대요. 이런 말을 막 흘려도 문제된 상황이 아니거나 아니면 모기업의 주식관리를 위해 하는 소리가 아니길 빕니다. 정말 그러길 빕니다. 최근에 11번가가 아이허브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아이허브 뭔지 아세요? 네. 알죠. 선생님은 뭔지 아세요? 뭡니까? 허브 차를. 아니 차 얘기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허브라고 얘기하면 대마 생각만 해요. 아이허브 서비스를 11번가 내에 런칭을 했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옥션 안에 이베이 서비스하고 비슷해요. 이 옥션 안에 이베이 서비스는 이베이 서비스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새로운 창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구조도 좀 다르고 시스템도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물류도 아이허브가 직접 합니다. 플랫폼 안의 플랫폼입니다. 이런 서비스는 제가 아는 한 보통은 이런 서비스가 최종의 목표가 아닙니다. 남의 플랫폼 안에 커다란 플랫폼이 자기 플랫폼을 얹어서 밑으로 들어가는 것. 잘 되면 국내의 지사를 거하게 터보고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가 대신 서비스를 해주던 상위 플랫폼을 사버리기도 합니다. 20세기에만 해도 한국은 아래 한글 모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다지 크지도 않은 토종이 세계 시장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이다.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웨이브나 시즌 사용자가 넷플릭스에 비해서 얼마나 될까요? 처참하죠. 알리바바나 아마존도 한국 시장 진출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를 보니까요. 유통공룡이라고 하면 롯데 신세계죠? 네. 이 국내 거대기업, 대기업과 온라인 쇼핑 국내 강자들의 국내에서의 세대결이라는 틀로 이번 제휴를 설명하더라고요. 11번가 마저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눈에는요. 그 공룡을 때려잡을 갓 오브 어들이 지금 출정 준비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국 맵에 접속하는 중인 첫 장면 쯤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중국과 미국의 쇼핑 사이트들의 국내에 대한 서비스가 너무너무 빨리 개선되고 있어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이상하거든요. 알리 같은 경우에도 엄청 편해졌죠? 아마존도 장난 아닙니다. 경제지가 이걸 모른다는 건 11번가의 관계자들도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분이 야릇합니다. 뉴스가 많았습니다. 광고를 듣고 오죠.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잤는데 피곤해. 간조은을 먹어야지. 어? 간조은? 응. 간조은. 간건강 및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밀크시슬과 홍경천 추출물이 함유된 간조은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간건강? 간조은. 헬릭스미스. 안전하고 성능이 인정된 고급 원료. 직접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거품 없는 가격.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에디터는 알렉스 트레벡 선생이 누군지 아시고 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사람이 생각할 때 나오는 노래 그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오래된 미국 퀴즈 프로그램, 제오파디라고 아십니까? 제퍼디. 제퍼디. 미국의 송해 선생 중 한 명이죠. 1984년 9월 10일부터 방송이 됐네요. 37년간 제퍼디를 진행하셨어요. 최장암으로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그 노래 몰라요? 거기에 마지막 문제에서 생각할 때 30초 시간 주면서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나오는 노래로 익숙한 건 그 노래죠. 한국인에게 익숙한 노래는 진품명품 감정할 때 나오는 노래. 생각이 딱 조그마한구만. 그게 가장 긴장감이 높지 않나요? 이거는 30초짜리 음악인데 한 번 더 돌아요. 15초가. 끝나면 두 번째가 되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걸로 유명한 분이신데 마치 이 알렉스 트레베크 선생처럼 왠지 그냥 존재하는 것 같은 근데 한국의 송해 선생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왜요? 고작 40년생이에요. 어린 나이에 그렇죠. 떠나셔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직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곧 떠날 것 같고 있다면 늘 있는 것 같아요. 손이상 선생님이에요. 송해 선생님은 27년생이시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선생들 중에 제일 젊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이상입니다. 하지만 피는 제일 적지요. 빨피로 간당간당. 지금도 몽롱해요. 간당간당 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잠깐 종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교황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물지만 직업입니다. 네. 드물죠. 카톨릭 교회라는 문파의 장문인 같은 존재인데요. 아. 시프. 사부. 내공도 깊으시고. 네. 문파의 왕. 지금 계신 교황님은 참 올바른 말을 자주 하셔가지고 세간의 존경을 받는 분이신데 소셜스타죠. 지난달에는 교황을 다룬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에서 동성 커플을 위한 시민 결합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해갖고 약 화제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그알실에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얘기를 좀 해보죠. 그알실에 나왔다는 건 굉장한 영광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탈리아어로 교황이 뭔지 아세요? 뽀뽀 아니에요? 파파. 파파. 네. 처음 알았어요. 파파 프란치스코. 네. 교황이 지지한다고 말했던 시민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사는 사람과의 파트너십을 결혼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해주는 법제도를 뜻합니다. 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공동으로 재산을 가질 수 있고요. 공동으로 주거 계약을 할 수가 있고 공동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공동으로 육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가족은 사랑 혹은 성애를 종종 떼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꼭 그것 때문에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만으로 같이 살면. 아, 그럼 지금 같이 사시는 가족분이랑 사랑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하는 것과 무관하게 공동 재산과 공동 주거 계약과 공동 세금 있잖아요. 때놓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집에 같이 내가 평생 살았어. 예를 들면 저는 룸메이트가 한 두 명 정도 있어봤어요. 4년, 5년 같이 살고 그랬어요. 이 자식이 제가 예전에 방송하고 다닐 때 밤 12시쯤에 방송 끝나고 늦게 들어가면 전화해가지고 어디야? 언제 들어와? 너 나가 데이트 좀 하라고 뭐라고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귀찮게 구나. 그냥 그 순간만큼은 뭔가 가족 구성원처럼 살았거든요. 아, 그렇죠. 같이 살면 가족이 되죠. 아니, 그리고 언론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계약관계의 동거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가 시민결합 제도가 왜 있느냐 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결혼을 안 했는데 같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동거라고 하죠. 결혼을 했다고 해도 결혼식 다 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했는데 혼인신고 안 하고 어영부영 1년, 2년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평일날 구청 가기 힘들어서.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와 사별하고 나서 다시 사랑이 찾아왔는데 그렇죠. 자식들 눈치가 보인다든지 해서 그냥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아, 비긴 어게인인데. 네. 이런 경우에 보통 상속을 끝내면 자식들이 허락해 주죠. 아, 드라마에서 많이 그러죠?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경우를 모아서 따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노년의 다시 사랑을 시작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서 이제 또 주로 나오는 주제가 상속을 끝낸 뒤에 가족들이 결혼을 허락해 주는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사랑과 무관한 관계도 하나 포함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동거인들, 아저씨들 많이 먹여 살려본 윤세민 히터가 더 잘 알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 이 새끼랑 평생 살면 어떡하지? 혹은 이 새끼 괄호 얼굴 들, 괄호 닫고. 그게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제가 이제 동거인들과 살 때는 그들이 저를 먹여 살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새끼랑 평생 살 수는 없을까? 결국 이 새끼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 네. 아, 그 새끼 결혼했죠? 네. 제가 아는 사람이요? 결혼을 축하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간주하는 그런 것이 시민 결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데요. 한국도 판례상으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해서 일부 인정을 하는 게 있어요. 재산분할이라든지 유선상속이라든지 등등에서. 일부 인정이군요. 사실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인정도 되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실혼 관계의 사람 말고 다른 가족이 아무도 없을 때 인정이 되는데 멀리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가족이 나타나면은 또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가지고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서로가 보호자 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하면은 사실 결혼이랑 다름없잖아요. 똑같은 건데 보호자 자격이 안 됩니다. 같이 사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사고 하나 다쳤을 때. 네. 이 두 사람이 시민 결합 관계라면 부부인 것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칸에 자기 이름을 써놓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시민 결합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10년 이상을 같이 살았고 이 다친 사람이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보호자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33살까지 결혼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는 병원 신세를, 환자복을 입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결혼, 시집장과 가고 병원에 가본 적 있는 친구들. 병문안을 가보면 보호자에 대한 법적 어떤 지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병원에 가보면. 그럼 어떤 어떤 경우에는 보호자가 될 수 없거나 보호자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어요. 30대 초중반에. 보호자는 가족에게 허용되는 자격인데 보호자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의사에게 안내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얼만큼 아프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등등등을 알려주지 않죠. 그렇죠. 실제로 가족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법적인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다 보면 경찰서 유치장에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보호자 자격으로 면회를 가거나 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랑 같이 살던 작곡가 친구가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사실 지겹고 귀찮은 사람이라도 궁금은 할 거예요. 면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친구가 쓴 노래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나가고 말고. 그렇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 제도가 역사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기 전에 동성커플의 가족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일 처음 도입한 나라가 덴마크 1989년도에 도입을 했는데요. 지금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서 시민결합 제도를 폐지했죠. 한 단계 더 나갔네요. 또 다른 나라들은 90년대나 2000년대쯤에 도입을 했는데 역시 어느 나라에서든 시민결합을 도입할 때 성소수자의 시민적 권리, 가족을 꾸릴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추진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제, 대안제를 만들자 그런 것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민결합 지지 발언이 카톨릭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동성애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진보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진보지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또 보수지에서는 반응이 또 달랐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나온 교황의 발언이 짜깃기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한 신문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프랑스의 카톨릭계, 그중에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알레테이아라는 매체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알레테이아에 따르면 교황의 발언은 원래 서로 다른 맥락의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 중 하나가 동성애자들도 가족의 구성원이 될 권리가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누구도 버려지거나 비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발언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결합법이다. 이런 방법으로 동성커플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발언이 다큐에서는 연달아서 나왔는데 그게 원래는 따로따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이크라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니 근데 이런 식의 페이크를 물론 이 내용은 아니고 다큐멘터리가 이런 식의 페이크를 줘가지고 내용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악마의 편집?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는 있죠.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알레테이아가 주장하는 거는 내가 아침에 똥 싸고 점심에 오줌 쌌으니까 둘 다 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말이 안 된다는 표현에 있어서는. 교황의 의도와 다르게 다큐멘터리가 편집이 됐다면 옛날에 마이클 잭슨의 사례도 있었지만 교황이 직접 입을 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황청이 지난달 30일에 공개적으로 이 교황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하는 서한을 내보냈습니다. 교황청 서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발언을 따로따로 한 것은 맞다. 첫 번째 발언은 동성애자 자녀를 가족 밖으로 내치거나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렇죠. 원래 그런 발언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발언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 교황이 원래 아르헨티나 사람이죠. 그렇죠.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주교였었고요. 그때 이제 그 주교였을 때 그 아르헨티나 정부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에 관한 입장이었다. 라는 겁니다. 이걸 정리하면 교황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인정하고 승인한 것은 아니지만 교황의 지위를 이용하여 동성애를 교회가 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함께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장치로서 시민결합을 지지한 것이다. 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참 올바른 말이죠. 교황 선생님이 되게 올바른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할 말 두 개를 다 했네요. 우리가 심정적으로 포용해야 되고 제도도 고쳐야 된다. 그런데 이게 올바른 말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인 게 맞죠. 왜냐하면 서양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미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드물게 그렇지 않은 나라가 이탈리아, 스위스, 칠레 뭐 이 정도 있는데 이 나라들에도 이미 시민결합 제도가 다 있습니다. 이미 그냥 다 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카톨릭 인구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동성결혼과 시민결합 제도가 둘 다 없는 나라는 한국, 필리핀, 폴란드 정도가 있습니다. 적군요. 종교 지도자니까 이렇게 온건한 입장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카톨릭의 장문인으로서는 실후 처음으로 동성커플의 권리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럼요.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사실은 이 시민결합제도의 기원을 찾아보면 의외로 중세 기독교에서 비슷한 형태의 가족제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에서요? 네. 아델포포이에시스라고 하는데요. 동성관이고 신앙심이 깊은 두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날은 달랐지만 순교할 때는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자. 같이 순교하자. 라고 하는 맹약. 네. 종교적인 서약을 하는 거죠. 아, 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삼고초력 아니고 뭐죠? 도원결의. 아, 도원결의. 네. 삼고초력? 사실 뭐 결과는 비슷해요. 그렇죠. 네. 이 아델포포이에시스가 얼핏 보면 복숭아 나무 아래서의 의형제 같은 것과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나가던 죄 없는 짐승을 죽이고. 네. 실제로 또 유비 관우 장비가 같은 침대에서 잤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의형제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 중세 유럽에서 의형제라고 하는 건 혈형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혈형제. 네. 블러드 브라더스. 블러드 브라더스. 혈형제는 기독교와는 무관한 기사도 전통이죠. 자, 종교가 아니라 기사도. 네. 세속적인 거라는 얘기죠. 중세 시대에는 맨날 강호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맨날 피가 튀는 전쟁을 벌였어요. 사람을 죽여서 만두를 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두를 해 먹었어요? 그건 이제 저 뭐냐. 초한지예요. 초한지 때. 중세 시대도 대충 그런 거 했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의 거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사들이 피로 동맹을 맺는. 그런 걸 혈형제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칼로 이제 그 팔을 쬐가지고. 네. 피가 나오는 대로 서로 부벼요. 막 악수를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피가 나오는 걸 부비면서 서로의 피를 이제 몸에서 몸으로 이제. 교환한다. 피를 나눈다는 뜻이죠. 그런 거죠. 아니면 뭐 이제. 맞다고. 지방의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피를 쬐가지고. 그 같은 잔에다 담아가지고. 나눠 마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뭐. 저희 어렸을 때라든가 이제 옛날에. 지역 일진들에게 좀 이문화가 남아있었죠. 주로 이제 소주잔에 타서 마셨죠. 그 갔다가 저 아픈데에다가 알코올을 뿌려주고 싶네요. 겁나 아플 거예요. 저는 해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피를 나눈 형제가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자고요. 이 피를 나눈 형제가. 네. 만약에 이제 그 유비 관우 장비처럼. 월세가 없어가지고 단칸방에 살아요. 계속 지내요. 네. 한 침대에서 살아요. 뭐 퀸 사이즈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응급실에 갔는데 보호자가 될 수 없어. 그렇죠. 이건 압도가 많지 않다. 아 그렇네요. 네. 맹약을 했는데. 근데 이제 혈형제는 어지간하면 같이 살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의 국가 지도자 혹은 영주 등등이 동맹을 맺는 건데 예를 들면 저하고 윤세민 기자가 피를 나눠가지고 그다음에 김민아를 치자. 아 목적이 있군요. 이런 걸 하는 게 혈형제. 의형제였고요. 하지만 그래도 질 거예요 우리는. 몇 명을 더 끌어들여야지. 당부를 놔야지. 왜냐하면 아저씨는 분권을 쓸 줄 알아서. 웬만하면 질 거예요. 그것도 너무 세게 쓰잖아요. 사실 이게 김민아 기자가 일반인 평균보다 싸움을 못하잖아요. 뭐 그럴 테죠. 네. 근데 그 알실 평균보다는 잘하는 평균. 우리 중에 제일 센 것 같아. 많이 센 것 같아. 이경혁 씨가 좀 더 셀 것 같고요. 전투력을 측정해보자면 한 15 정도. 4,200 만점에. 이런 일로 스카우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처음 해봤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아델포포이에시스는 혈형제하고 어떻게 다르냐. 혈형제는 기본적으로 피와 폭력의 맹약이잖아요. 같이 살지 않고 기본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다구리 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종교적으로는 금지되는 행위였습니다. 아델포포이에시스는 교회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종교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인데 왜요? 아니 아델포포이에시스는 혈형제가 아니고 우리가 같은 날에 순교하자. 종교적으로는 혈형제를 금지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델포포이에시스는 결혼식하고 마찬가지로 예식을 치렀습니다. 아 진짜요? 네. 교회에서요. 우리가 태어난 날은 달랐지만 이러면서 물 뿌려주고. 옛날에는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했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하고 나서 몸에 평생 동안 지니어야 되는 십자가 그런 걸 봤는데 그거를 서로 교환을 하는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걸 교회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네. 만약에 어떤 기사들이 죽을 땐 같이 죽자. 이런 걸 의식을 치르기로 교회에서. 그러면 이제 밥은 300인분. 주차장 잘 완비해놓고 해서 양쪽 공원한테 절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가 타커꾸라이면서 울고 그런 거군요. 서로의 칼에 칼집을 씌워주고. 그렇죠. 대추를 던지고. 그렇죠. 사회보험 기사한테는 갑옷 하나 해주고. 그렇죠.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비싸죠. 갑옷은 비싸죠. 네. 소트도 비싸요. 네. 그리고 혈형제와 아델포포이에시스. 왜냐하면 원단이 비싸거든요. 그렇죠. 정시적으로 원단이 비싸요. 아델포포이에시스는 같이 살고요. 그리고 혈형제는 남자끼리만 하는 건데 기사는 남자였으니까요. 아델포포이에시스는 여자끼리의 결합도 있었습니다. 드물었지만 실제로 여성커플의 아델포포이에시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델포포이에시스 관계인 두 사람은 같이 살면서 기록을 보면 고아를 입양한다든지 해서 가족을 꾸리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결혼 안 하고 가족을 꾸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성커플인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옛날 옛적에는 동성커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퀴어 신학에서 하는 얘기고요. 당시 아델포포이에시스는 일반적으로는 순결한 우정, 신앙의 연대 이렇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델포포이에시스를 동성 간의 애정결합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이유는 일단 사랑의 형태는 여러 가지잖아요. 육체적인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고 형제라든지 자매의 브라더 후드, 시스터 후드 그런 정신적인 사랑도 사랑인데 그런 것도 동성애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델포포이에시스가 단지 깊은 신앙심으로부터만 비롯된 것 같다면 교회가 널리 권장을 했을 텐데 딱히 또 그러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필요한 사람은 하세요? 하려면 하세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신부님들은 결혼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델포포이에시스도 못해요. 그러면 사실상 결혼과 비슷하게 취급을 했다는 짐작도 가능하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부부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느낌의 가족결합, 가족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성직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병원 가면 보호자 누가 해줍니까? 답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수녀님이나 신부님 여러분, 스님 여러분. 생각도 못했네요. 네.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보통 이제 생존에 계신 가족분이 해주신... 왜냐하면 제가 아는 날 신부님들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술을 겁나 많이 마셔요. 맞아요. 신부님들은 진짜 다 술을 잘 마셔요. 가끔 실려갈 거예요. 누가 보호자 해주냐. 신부님 여러분, 수녀님 여러분 알려주세요. 신부님들은 따로 뭐가 있지 않을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겠네. 전용 보호자. 아, 대구 대교구 보호자. 이래서 당직 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다시 아델포포예시스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보호자인데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당직입니다. 원래 비번인데. 이 제도의 기원을 다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 후 4세기 초반에 시리아에 살았던 성 세르기우스와 성 바쿠스의 원형이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카톨릭 순교자고요. 원래는 시리아에 주둔하던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기독교를 믿어서 처형당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역사적인 사실에 비춰보면 4세기 때는 이미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어서 되게 일반화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막 숨길 그럴 이유도 없었고. 앞뒤가 좀 안 맞는다. 딱히 기독교인이라고 밖에 차별당하거나 심지어 사형을 당하거나 그럴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로마의 국교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형을 당했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이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이 이 둘을 처형시키기 전에 여자 옷을 입혀서 거리를 행진하고 조리돌렸다고 그래요.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4세기에 기독교인을 사용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지만 동성애자는 사용을 시켰죠. 로마의 군검찰 같은 조직이 죄를 어떻게 뒤집어 씌우지? 이래서 생각해낸 게 성적 지향성이 이렇다라고 뒤집어 씌운다거나 아니면 그걸 억지로 찾아낸다거나 해서 사형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두 명이 동성애자였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동성커플이 아니었을까 하는 견해가 최근에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추측을 하죠. 외국에는 동성커플을 교리적으로 인정하는 교단이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교단이. 모르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세계적으로 보면 오히려 한국 기독교가 되게 특이한 경우죠. 한국 기독교는 참 여러모로 특이하죠. 많이 특이합니다. 무석신앙적이에요? 외국께서는 성세르기우스와 성바쿠스를 오늘날 기독교가 동성애를 포용한다는 상징으로 다시 발견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시민결합의 미래를 위해 순교한 순교자로. 지난 과거에는 동성애자로서 그렇게 순교자로 됐던 건 아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그런 상징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외국의 퀴어 퍼레이드 같은 데 보면 성세르기우스와 성바쿠스의 성화를 들고 나오기도 한다더라고요. 그런 상징성이 있군요. 대충 로마 군복을 입은 남자 두 명이 있고 머리 뒤에 동그라미, 금색 동그라미가 두 개 그려져 있다. 쟁반 같은 거요. 머리 뒤에 금색 동그라미? 후광이요. 후광. 성자한테는 그 마크를 항상 붙이잖아요. 그럼 그림이 있다. 그러면 세르기우스와 바쿠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네요. 그러고 보면 로마 병사의 옷을 입고 있는 그림의 뒤에 후광이 그려져 있는 그림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례 말고는 흔하지 않은 것 같네요. 이 사례에서는 그림이 보통 그려질 때 어떻게 그려지냐면 둘이 껴안고 있거나 볼을 비비고 있거나 같이 말을 타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뭐 뒤통수 보호 하이바가 아닌 이상 성 바쿠스는 그 술의 신과는 다른 사람이죠? 다르죠. 그냥 로마 사람의 이름이죠. 그런데 술을 좋아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술에 신은 신부님들이다. 신부님 여러분 재보여주세요. 병원 갈 때 보호자 어떻게 하느냐. 시민결합 제도의 기원을 옛날 기독교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쩌면 기독교가 옛날에는 동성애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관용했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퀴어 신학에서 하는 얘기고요. 이에 대해서 여러모로 비판적인 신학적인 비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사람 말을 고시곳들 안 듣잖아요. 그렇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또 그리고 이성애든 동성애든 성관계를 똑같이 불결하게 봤던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기보다는 동정이 짱이었으니까. 동정이 짱이었으니까 동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다 쯧쯧쯧쯧 새속적인 것들 이렇게 있죠. 아무것도 넣지마. 아무 데도 넣지마. 왜 종종 그 얘기잖아. 기독교가 결혼성사를 인정한 게 1184년입니다. 상당히 늦은 일이죠. 그 전까지는 종말이 금방 쪼금 있으면 온다고 믿었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결혼이면 그냥 사는 거예요. 부동산은 폭락하게 되어 있다. 굳이 결혼하지 마라.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1184년 이전에는 그냥 세속적인 거. 그냥 하는 거죠. 그런 거였다가. 1184년에 그렇게 결혼 성사가 만들어지고 남녀 간의 결합을 결혼이다. 이렇게 규정이 됐다는 거는 교리라는 건 언제나 바뀌는 거잖아요.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세계의 주요 종교 가운데 이슬람 말고는 동성애 이슈에서 아마 가장 보수적인 종교가 기독교일 것 같은데요. 문장이 이래요. 이슬람을 한 천만 명만 믿고 있으면 모를까. 일단 이슬람이 있고. 기독교가 그 다음이고. 그런데 교리가 고정불변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잊어선 안 될 것이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만 종교는 기독교는 특히나 어떠한 특정한 성애가 아니라 그냥 성애 자체를 저약시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성애에 화는 내고 싶고 화 낼 일은 아니고 계속 화는 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성애를 공격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소수자니까 만만했겠죠. 정확합니다. 몽고 제국을 건국한. 어디로 가나요? 진기즉한의 아버지 이름이 예수 게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얘 이야기가 아니잖아. 아 그럼 타국 이름 농담하지마. 초등학생이야? 허영만 만화해서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말하는 형 기억도 못할 거야. 오늘은 시민결합제도의 종교적 기원을 털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졌잖아. XSFM입니다. 아 세상에나. 누가 보면 여기가 참기름 공장인 줄 알겠네. 이야 기름기 좀 봐. 프라이 할 때도 튀어. 나물만 볶아도 튀어. 아예 요리를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난 또 왜 그리 손맛은 좋아가지고. 삼겹살이라도 한 번 먹었다니. 후드에 쌓이는 기름 두 개가. 어우. 맨날 청소해도 번득해. 내가 부지런한 걸로 어디 안 봐. 깔끔하게 청소되는 기름도 안 보는데. 이거 대체. 어쩌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기름땐 반려세제 클리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 잤는데 피곤해. 단조운을 먹어야지. 간건강 간조운 헬릭 스미스. 교황이 시민결합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교황의 발언을 어떻게든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시민결합의 기원을 털어봤더니 옛날 기독교에 비슷한 형태가 있었더라. 아델 포포이에시스. 이런 얘기였고요. 내일은요. 내일은 현대의 시민결합제도를 털 건데요. 이 제도가 있는 나라들을 잘 살펴보면 의외로 이게 동성커플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성커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요. 천명 중에 한 명이 편할 거야라고 만들어놓은 많은 것들이 천명을 편하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얼른 들어도 그럴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가족과의 연을 끊고 다른 사람과의 계약관계로만 그냥 가족의 형태를 갖고 싶은 사람 혹은 서로를 보호해주는 형태를 갖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살아보면 압니다. 20세기 후반만 하더라도요. 안전벨트를 매라는 캠페인을 하는 게 너무 어렵고 꼭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어서. 그렇죠. 운전을 오래할 때 허리가 불편한 사람들한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지금 내가 허리가 불편해서 안전벨트 하나요? 하하하하하. 어. 동시대의 아젠다는 보통 개소리입니다. 해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일들이 더러워있는데 그걸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선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유세민과 유진규입니다. 네. 손희상 선생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봬요.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결국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수게임. X. XSFN입니다. I, D, W, K 이,!! 아멘